이번엔 나이가 새벽같이 댕겨오는데도 왕아제도 문은 안 일어난다 이말이다 이번엔 애매길라고 일부러 부른거지 왜 그러세요? 호랑이 꼭 돌아올거에요? 호랑이 돌아온다 나가면서 다시 전화할게 끊어오 안녕? 왜 스님이 되신거에요? 저요? 저도 하라고요? 예? 어머니 만나실거라고 막걸리를 드셨으니까 제가 구경을 해보는 게 더 많을 것 같아요 다행히서는 끝에 안되면 막걸리 하는거에요 하나 둘 셋 막걸리 막걸리 보셨죠? 봤죠? 뭐하고 봤다 이 ㅅㄲㄹ 보셨으며 처음이라 이 소리끼야 가만 말기 싫어합니다 할머니 이미 다 알고 계셨나봐요 정말요? 판정받았지 선생님이 한 잔 나가주세요 아 네 그러세요 언제까지 나 이렇게 기다리게 할 거인가 나 이렇게 벌서는 거 안보이는가 마누라 죄송합니다 꼭 돌아온다고 했잖아 꼭 돌아온다고 했잖아 꼭 돌아온다고 했잖아 그거 꼭 알려주고 싶었어요 혹시라도 할아버지 될 꿈에 앞으로 계실까 해서 손주 보실 일이 없어요 우린 대로 거두고 가세요